이사님이 더 고워지셨어? 얼마 전보다 더 고워지셨어? 그리고 더 또릿또릿해지시고 좋아지신 것 같아서 아주 좋아요 보나가 아주 기뻐요 그동안 이사님이 많이 노력하셨네요? 맞아요? 빨리 빨리 회복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 그랬지? 그래서 빨리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노력하셨지? 보나 쳐다보세요 일사님 보나 쳐다보세요 고개 돌리지 말고 보나 안경 한번 집어주세요 보나 안경 어디있어? 손으로 손으로 보나 안경 아이고 보나 안경 집어주셨어요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아주 아주 잘하셨어요 손도 움직이셨고 고개도 움직이셨고 그쵸? 제가 보기에 아주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일사님 보나가 안경 만지고 계셔? 응? 보나 안경 써야 잘 볼 것 같아서 도와주시는거죠 일사님이 보나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거죠 잃어버리면 안되잖아 보나가 안경은 그러시구나 아니 이쪽보셔 이쪽 이쪽 이쪽보셔 이쪽 이게 운동이에요 일사님 고개 운동 이게 일사님한테 보나가 생각하면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사님한테 운동 맞은거 같아요 힘드세요? 힘 안들죠? 힘드세요 조금? 힘들어요 안들어요? 조금만 조금 힘드셔 그래도 조금 더 계실 수 있죠 이렇게? 네 조금 더 계시게 눈도 여기 보세요 보나 보셔 봐 일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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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보셔 봐 눈 마주쳤죠? 보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잘 오신다 아유 고맙습니다 점심 잡수셨어요 일사님? 점심을 잡수셨어요? 잘 모르겠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아요 알아요 고구마도 먹었죠? 고구마도 잡수셨어요 일사님? 제주도 고구마 고구마도 잡수셨어? 그 맛있는 고구마를 혼자 잡수셨어? 보나꺼는? 보나가 온다고 말 안해서 안 남겨놓으셨어? 아니면 남겨놓으셨어? 남겨놨어 보나 오면 주실려고 이제 세진이가 먹어버렸지? 세진이가 먹어버렸어? 세진이 먹어버렸어? 일사님 세진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앞에 앞에 있어 세진님이 어디서 살아요? 일사님 보나가 일사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막 물어봐도 돼요? 그게 훈련이니까 그냥 물어보게요 세진이는 여기 있어요? 오경이는 어디 있어요? 누구세요? 아구 김기병님 무릎네 아이